. . . . . . . . 설탕이 엄청 많아서 더 이상한 다 없으니까 진호가 깜짝하네 어깨가 킬로에 많이 났어 그냥 다 감아서 거기서 거기야 내가 봐서는 어? 몰라 봤는데 이게 다 없어 자 킬로에 만 원 킬로에 만 원 킬로에 만 원 킬로에 만 원 할인 엄청 많은데 여기 오니까 또리또리 4시 넘으니까 25,000원 이거 한 마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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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하고 한 마리에 15,000원 고향식 민물장 한 마리에 17,000원 한 마리에 17,000원 한 마리에 3,000원 새우 한 바구에 만 원 located 10,000원 좌츠를 신고 물에 不適해 고향식 민물장 한국에 이 지지 가 Emergency 50,000원 작은 틴 19,000원 테마트 참납이 계목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마음대로 밀접해 23,000원 소로가 12,000원 골뱅이 12,000원 아유아유 새우도 40,000원 설탕 기름 감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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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농장 이천농장 가죽이 2,000원이네 가죽이 2,000원이네 가죽이 2,000원이네 가죽이 2,000원이네 2,000원 잔대쌀, 가래쓴, 참나물, 불닭슨, 없는 나물이 없어요? 골골 다 있어요? 2,000원 3,000원, 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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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 가죽은 어떻게 먹어요? 당하추도 안 먹고, 나무 좀 먹어야 되고 고추장 박아서 먹겠어요 고추장 박아서 먹어요? 아, 아니요 생으로 그냥 박아요? 고추장에다가 생말고 살짝 데쳐서 묻혀 먹는 것도 있고요? 고춧가루 소원초 20000원 콩나물 풍선 오 주먹 소원초가 Kunnya 고춧가루 고추가 2,500원, 5,000원, 5,000원, 버트로 10,000원, 얼갈이는 7,000원, 8,000원, unuz bonito, 100,000원, 5,000원, 15,000원, 3,000원, 5,000원, 토이바넬이 아우개, 마늘종에 모일 때 먹는 게 없어요 태파가 15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태파가 2000원짜리도 있고 케일, 100잎 다 2000원씩 상초가 2000원씩 태파가 2000원 청경채가 2000원 상초가 2000원 상초가 2000원 태파가 2000원 여유가 3,000원 얼거리가 3000원 고추가 2000원 조금만 걸치 2500원 가죽이 3,000원 가죽이 3,000원 외국인들도 있고 먹자골먹이라 확실히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가죽이 4,000원 가죽이 4,000원 가죽이 4,000원 가죽이 4,000원 장수족발 손님들 어마어마하네요 와 가죽이 5,000원 가죽이 5,000원 가죽이 5,000원 가죽이 5,000원 가죽이 5,000원 전 나아냉bnb 아 가죽이 5,000원 고 nuc 고교 가죽이 고향 보이며 까 Work Gold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세금 만화가려. 12,000원짜리 수가 0,13만원인데. 장모가 9원씩. 토마토가 5,000원씩. 아, 5,000원, 5,000원! 12,000원, 12,000원. 5,000원? 5,000원, 12,000원. 5,000원, 12,000원. 여기다. 만화, 만화. 여기다 좀. 아, 연어 갖다가 잡싸야지. 연어 갖고 가야지. 여기다. 된장 맛있게 생겼네. 일본 손님들이 오셨네. 일본 손님들이 오셨네. 일본 손님들인데. 아, 조금만. 이거 청국장이죠? 네, 청국장. 이거 다 마는 거 청국장. 아, 진짜 맛있어. 한 킬로 한잔 많이. 한 킬로 한잔 많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언니, 나도 이거 만원어침 담아줘. 천국장. 하나, 혼자 있어보니까. 하나, 공유. 한 잔은 아낌해. 자리 갔다. 가만. 토마토. 이건 닮는게 아니야 그럼 통에 담는게 아니야 통에 담는게 아니야? 간장 있어서 한건이 얼마라고요? 만원이요 복산 만원 잘지웠니? 여기다가 양파 담가면 생양파 생양파 생양파를 담가서 양조각이 아니라 만에 삽입구려니 한건인데 10,000원 언니 생양파를 여기다 넣으라고? 간장이라 나는 집에 이게 있는데 내가 젖은게 있는데 우리 친구가 그냥 와서 청국장으로 가져가니 청국장은 얼마야? 대게 5,000원 정말 맛있어 내가 이렇게 띄워서 만드는거야 한꺼방에서 집달고 띄는 청국장 15,000원 너무 맛있어 이거 다 먹어야?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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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새나지 않나? 냄새 나고 냄새 나고 고소하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 개 5,000원 세 개 5,000원 세 개 5,000원 세 개 5,000원 3년 토속 된장은 기로에 8,000원 지골된장도 기로에 8,000원 2년 무관장도 기로에 8,000원 고천에 공장이 있는거에요? 네 고천에가 있어요 고천도 만들고 첩국장도 띄우고 가산해서 강된장은 얼마라 그러셨어요? 강된장은 1,000원 2kg 13,000원 고리막장 고리막장은 10,000원 네 고추는 5,000원 5,000원요? 네 그건 한건에 5,000원요? 네 네 시골된장 2년 무근장도 8,000원 8,000원씩 된장 쌈장도 8,000원 조선된장은 7,000원 고추장은 10,000원씩 고리고추장 맛있겠어요 고추장 고추장 1개 1개 5,000원 굉장히 부드럽고 FCC 바삭ocking 고추장 그때에 40,000원 고추장을 고추가두 고추가두 Leo 고추가두 한테는? 한테는 6천원? 한테는 6천원? 방울동 황태에 용대리에서 덕장에서 말린거 용대리 없고 뼈가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뼈가 없어요? 네 뼈 하나도 없어요 뼈도 없고 뼈도 다 보러가니까 한개도 없어요 아 진짜 먹기 좋겠다 하나씩 갖다 구워잡다 봐요 양이 뭣들이니까 양이 한건에 많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삼겹살이 많아 많이들이야 삼겹살이 많아 장우도 싸먹고 삼겹살도 싸자 조금 삼겹살도 싸자 왕쥬 다름 너무 많겄는데 아 아 자 밥에도 썰있어 오 덩진이 떨어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덩진이 떨어지게 되네 아 그런게 아이고 내가 덩진이 떨어졌는가 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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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따라오니까 ㅋㅋㅋㅋ ㅋㅋㅋㅋ 많이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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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ierung